오새린 씨라는 분이 발견하셔서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면했어요. 병실에는 왜 간 겁니까? 사실대로 얘기하면 분명 주혜라 귀에 들어가게 될 거야. 이분은 범인이 아닙니다. 주혜라, 우리 아버지도 모자라서 감히 겨울이까지 건드려? 뭐야, 정영준이 뭔가 알고 있는 거야? 저도 만두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오빠. 겨울아, 요즘 자꾸 널 생각나게 한 아가씨가 있어. 뭐라고요? 겨울이가 움직였다고요? 움직였다고?